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만 합시다. 자,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오늘 잘하네. 잘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만해. 환기 와. 아, 추워. 아, 이거라도 껴안어요. 나도. 어우, 추워. 어우... 진짜 못하겠어. 진짜야, 이제야. 어우, 여기 바람이 너무 무네. 어우... 어우... 여기 나오는 엄청... 형님! 그만하시죠, 진짜로. 아, 수연아! 집에 갔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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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저도 질 거였으면 저도 금방 그만뒀죠. 근데 여기까지 온 이상 저도 이제 질 수가 없어요. 벌칙이 뭔지 나올 때 들었어. 뭐야, 벌칙이 뭐냐? 벌칙이 뭐예요? 분장하고 12시까지 있는데, 여기서. 아, 분장하고 12시까지? 아... 형은 이미 분장이 돼 있잖아! 그래, 글쎄 이건 말하고 있네. 알았어, 알았어. 야, 저기 말하지 말고! 드라마 대본이나 외우라, 엔진 내지 말고. 알았지? 야, 수고해! 형님, 다음 주에 봬요! 어! 아... 아... 금방 갈아줘! 가! 아니, 분장이 이미 돼 있잖아! 무슨 분장이야, 지금 나는! 나 평생 이렇게 이러고 다녀, 집에 가서! 아니, 예나가 돼 있잖아, 지금. 아, 예나 가지고 안 돼. 우진이 형, 네가 한 번 해. 아니... 너, 요새 티비 안 나오잖아. 너, 사람들이 몰라보잖아. 분장한다고 사람들처럼 알아보나? 알아봐. 누가 알아보냐? 아, 정말 이걸. 아, 정말 짜증나는 거. 아, 정말 짜증나는 거. 빨리 어떻게 해봐. 요즘이 너무 어렵네. 형,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거 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저는 갈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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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아, 저는 갈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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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아니, 신발 지금 신발을 신을 때. 아, 신어요. 신발을 신다고. 아, 신으라고요. 같이 가자고. 아, 싫어요. 아,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을 거라고. 아, 싫다고요. 떼고 가세요. 아, 왜 떼. 아, 떼고 갔다고 오시라고. 아, 싫다고요. 아, 신발이지. 봐봐, 지금.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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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아, 신발. 신발. 아, 이제 여기 딱 기다려요. 만약에 다른 데 가고 싶은 사람 떼고 가기로 해요. 여기, 여기 경찰이 신고해. 어? 여기 못 될 스태프 있다고. 그렇게 이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도 앉아요. 야, 대현아. 내일 녹음 취소해라. 내일 녹음 못 할 거 같다. 야, 경호야. 내일 저기 생동 대타 쓰라 그래. 못 간다고 그래. 난 진짜 오늘 앉을 생각이야. 나는. 내일 뭐 다른 거 다 못 해, 나. 야, 난 내일. 여기서, 내일 여기서 점심 먹을 거야. 나도, 나도. 오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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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